네, 우리 사하가 동부산권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소외되고 받았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받은 사하를 서부산 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 안준태가 확실히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기반이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사하를 저 안준태가 혼신을 다해서 확실히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 광역시에서 행정 부시장을 끝으로 30년의 공격생으로 했습니다. 교통공사 사장을 3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낙후된 사하를 서부산 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분골세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서 해양수산산업을 진행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다대포 해양관광단지를 초성함으로써 방광산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님 심평공단을 첨단공단함으로써 제조업을 진행시켜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서 일자리가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사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깊은 이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안준태가 생활정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큰 정치를 통해서 사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부산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하를 확실히 바뀌어 나가겠습니다. 저 안준태를 꼭 늘어주셔서 큰 일꾼, 큰 모습으로 활용시키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